오늘은 아이스링크에서 짐벌과 카메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촬영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반한트리 아이스링크장에 나와 있는데요. 홍보 팀장님께서 저희 아이스링크 6시 이후에 비워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둘만 촬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스케이트는 잘 타지는 못하는데 전 잘 타는데요. 사실 크리스마스 날 딱히 뭐가 한 게 없어서 뭘 할지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촬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 사실 저희가 뭘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봤는데 단조로워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는 게 위험해서 굉장히 심플한 장면을 가지고 두 장면에서 세 장면 정도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샷으로 보라가 가는 샷을 제가 옆에서 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는 샷 그대로 발을 담아서 그 장면을 붙여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샷은 모델의 상반신을 촬영을 하고 두 번째 샷은 같은 움직임으로 스케이트를 중심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두 클립을 적당한 부분에서 연결시켜 보여주면 한 장면도 다양한 앵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인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찍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보라라는 바람이 U자를 교체를 할 건데 저는 보라한테 가까이 붙으면서 마스킹을 줄 거고 그 마스킹 뒤에는 이 트리 장면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과 같은 동선으로 달리다가 교차하면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줍니다. 이 장면은 마스킹을 활용해서 트랜지션을 접을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을 찍었으니까 바로 마스킹을 해서 이 트리가 나오는 장면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가 모델이 지나갈 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줍니다. 천천히 짐벌을 올려주면서 마지막은 트리만 나오도록 촬영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한 장면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에 나무에 조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사선에서 위로 올려 찍으면서 보라가 타는 장면을 저랑 같이 쭉 뒤로 빠지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 장면도 한 번 더 추가해서 찍어볼게요. 괜찮으시죠? 천천히 천천히 사실 미안해. 스케이트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이 장면은 잘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장면은 이제 저를 찍어주고 있는 영도랑 같이 찍을 건데 영도가 카메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저희 둘이 이렇게 오다가 영도가 이 사이로 카메라 갈고 싹 지나가는 차이예요. 그러면서 트리가 딱 나오는 샷. 바로 찍어볼게요. 촬영은 괜찮은데 제 스케이트 실력이 아쉽네요. 촬영 샷으로 이 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라가 트리 앞에 앉아있는 샷을 한 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이 가까워졌을 때 시선을 카메라와 같이 가도록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을 합쳐보았는데요. 꼭 순서대로 편집할 필요 없이 흐름이 괜찮은 순서대로 연결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버티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날 날씨가 워낙 추워서 오래 촬영을 하진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샴페인과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위메프에서 반얀트리 아이스링크 할인도 하고 있다고 하니 가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촬영으로 온 영도와 함께 찍은 영상인데요. 확실히 남자들이 부산하긴 하네요. 친구들과 같이 와서 촬영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